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드디어 2500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계좌를 보면 어 잠깐 뭐 이상한데 이거 버그 아니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는 0.8% 상승 코스닥은 0.8% 상승으로 둘 다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면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3배나 많은 정말 기현상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진짜 대형주만 쓸어 담아서 무려 7200억이나 매수했지만 이렇게 상승 종목이 200개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코스닥은 무슨 일일까요? 맞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 요 녀석이 다 빨아먹었다고 그리고 개인 분들이 무려 오늘 5500억이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대형주 위주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뭔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장 코스닥은 개인이 끌어올리는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서 2500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추가 상승 기대감 나오겠죠. 2600을 향해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은 야... 진짜 대단합니다.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참고로 코스닥이 일본기에 전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진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코로나 때 차트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을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형주에 조금 몰렸다고 볼 수 있고 이 와중에 연기관 무엇을 사는가 SK에닉스, LNF, LG화학,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합니다. 오늘의 증식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는데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시장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기름은 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대형주를 조금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크게 뭐 전부 다 옮기는 거 그건 안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대형주가 하나도 없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네스키아닉스 그런 대형주를 조금만 사보는 것도 에코프로 친구들 올라갈 때 우리 포모즈용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느낄 수는 없기에 조금 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대형주는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낙수 효과라고 될까요? 돈은 또 밑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 소형주로 돈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앞으로 충분히 며칠 동안은 이렇게 상승 종목은 하락보다 적은데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차전지가 좋았습니다. 바로 테슬라 메가팩 신설에 2차전지 관련주가 또 폭등을 했다 이런 소식을 확인할 수 있네요. 참고로 될 에코프로 친구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조금 상승해 1,319.7원 아시아 증시는 항생은 휴장이었고 닉게는 0.4% 상승 상해는 0.4% 하락합니다. 미국 선물은 소포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3천억대 매수가 나왔고 옵션은 콜옵션, 푸드옵션 둘 다 소량 매도했네요.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입니다. 포스콜딩스, 에코프로, 코스타인버스, 에코프로BM, LNF, 보퍼스, 셀바스 헬스케어, 코스모화, 제이오, LG전자, GN1에너지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LG엔솔, SK아닉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우, 삼성SDI, 네이버, 셀트리온, 셀바스 AI, 포스코프챔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SK아닉스, LG생건, LG화학,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현대차, 유한양행, 기아, 하이브를 매수합니다. 추율적입니다. 내일은 금통위가 열리고 반도체 점담 심사국 신설 예정, 에코프로 친구들 실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FMC 의사력이 공개가 되고,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미국 CPI가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2차전지 그리고 히토류. 자, 미국이 2032년까지 전기차 신차 비율 67%까지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테슬라 메가팩 이야기도 나왔죠. 또 올라갑니다. 2차전지, SK이노베이션 7% 상승, LG화학 5% 상승, 에코프로 24% 급등, 에코프로 BMC 3% 급등, 포스콜딩스 7% 상승, 코스모화 19% 급등, 사마알미늄 12% 상승, TCC스틸 27% 급등으로, 이제는 2차전지가 아니라, 뭐 거의 한 10차전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주도 좋았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1.5만기 구축 소식에, 원익 PNE 14% 급등, 휴맥스 홀딩스 9% 상승, 니켈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캐나다와 핵심 광물 MOU 등 논의, 니켈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제이스 홀딩스 14% 상승, 현대 BNG 스틸 6% 상승, 히토류가 오늘 좋았습니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게다가 이 와중에 노바텍, 중국 공장을 4배 확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도착, 대원하성 11% 상승, 바이오 중에 몇몇 기업들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네이처셀 때문인진 몰라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대통령이 방미할 때 바이오텍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하이노베이션 13% 상승, 루닛 3% 상승, 고바이오랩 4% 상승, CJ바이오사이언스 4% 상승합니다. 참고로 이 두 개의 기업은 마이크로바이오 관련주죠. 그리고 셀트리온 친구들도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2% 상승, 셀트리온 제약 4% 상승. 셀바스 관련주가 크게 급락합니다. 셀바스 AI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3%는 하락했고, 이 와중에 특이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가 나왔네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하안가에 도착합니다. 이 친구는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바로 이거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들고 있던 셀바스 헬스케어 지분 14% 전량을 양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셀바스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완전 폭탄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하안가에 갔고, 그 대신에 폴라리스 오피스는 7% 상승을 흐름 나타냈습니다. 다른 AI 주도 힘이 없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속되는 채찌피티 규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리토 9% 하락, 마인즈렉 7% 하락. 신규 상장주가 있었죠. 삼성 FN 리치, 공모가가 5천원인데 4,850원으로 나름 선방하는 모습, 삼성이라 그런지 선방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의인 롯데 관광개발, 장 초반에 마이너스 18%인가 그 정도 급락을 한 바 있었습니다. 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기업가치의 불확실, 이런 지적이 나오며, 주가가 많이 급락했지만 그래도 조금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마젠이라는 바이오 기업 특징주의입니다. 모더나 암, 심장, 백신을 30년까지 개발한다, 이런 얘기에 협업관계가 부각되며 오늘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을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오!